올해 ZTE 부스에 와있습니다. 올해 ZTE 부스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중앙에 전시를 했는데요.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제품은 ZTE 그랜드 메모입니다. 전시회 공간에는 다양한 모델 분들이 있고요. 전시회 공간에 전시회 공간에 전시회가 됩니다. 전시회 공간에 전시회 공간에 전시회가 됩니다. 여기 전부 위에 가기 위한 모델의 메모와 대체 리 voix 기회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